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으시죠 실패식 데이터비스 해외 실패 사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초산 비닐 모노마의 재정류에서 첨가제를 전량 일시에 나눠서 놓은 게 아니고 일시에 첨가한 것에 의한 폭발 화재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정충 전천청삼 교수님들이 되겠습니다 대표들은 이렇게 되고요 발생일자는 54년 3월 14일 일본 니가타인의 화학공장이고요 사례 기회를 보시면 조제 초산 비닐의 재정류 공정에서 본래 분할하여 첨가해야만한 과산화 벤조일을 원리와 동시에 전량 첨가해 폭발하겠다 프로세스 개설계의 개념이 현재와는 다르고 긴급시 대응의 능력 능력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조제의 초산 비닐 모노마의 성재를 수행하는 재정류 탑에서 폭발이 일어났고요 원료와 첨가제인 과산화 벤조일을 동시에 추입하였다는 거죠 극격한 온도 상승과 함께 증기 분출이 일어난 냉각 조작을 수행할 점 빠른 시간을 폭발하고 화재에 일으게 되었다 프로세스는 제조고 증류 증발이고요 단위 공정 프로를 보시면 아스틸렌 플러스 초산이 반응이 일어나는 150-200도 초산 비닐 모노마가 생기고요 냉각하고 분리 증류하는데 이때 아스틸렌이 나오고 하이드로키론 과산화 벤조일이 첨가되고요 초산 알데드가 나오는 이런 공정 프로가 되겠습니다 물질은 초산비닐이고요 CH3COCH이고요 CH2 과산화 벤조일 이렇게 되고요 자거의 종류는 누설 폭발을 하셔야 되었습니다 경과를 보시면 제정류 탑의 수료 570kg 과산화 벤조일 0.1% 570g을 투입하였다 예시쯤에서 73도까지 상승되었고요 20분 후에 하이드로키론을 투입하여 증거했지만 투입 밸브로부터 증기가 분출되었기 때문에 하이드로키론의 투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서둘러서 자켓에 냉각수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증기의 분출임은 주지 않고 증류 탑이 큰 수료와 함께 폭발 공장 내에 화재가 발생되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인을 보시면 첫 번째 과산화 벤조일의 투입은 몇 회로 분할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단번에 수행했기 때문에 중압반응이 일어났고요 게다가 금지제 반응을 금지시키는 중지시키는 금지제 하이드로키론을 첨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반응이 가속되어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지시위반 또는 조작 리스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긴급시의 냉각능력도 본질적으로 부족하였다 지식화를 보시면 배치장치의 냉각능력의 설계는 어렵다는 거죠 운전 초기 등의 부하가 최대로 되는 시점을 예측하고 이것을 대응하는 능력으로 하는 일은 최종 조건인데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조건을 견뎌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데요 배경을 보시면 첫 번째로 과산화 벤조일의 위험성과 이것을 억제하는 하이드로키론의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이 있었다 교육부족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냉각능력이 정상운전의 요구만에 대응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긴급시 대응에 의식이 없어서 작업지시와 전전법이 불충분하실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오래된 사고이고 당시 일반 수준으로부터 수업률이 됐을지도 모른다 일단 보시면 사고가 1954년으로 오래된 설계이고 당신의 생각능력의 개념도 정상운전의 대응이 가능하면 좋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른다 부상자 수는 6명이고 공장 제품 창고 전송 후 피해금은 약 1억이니까 10억 정도 피해가 난 차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